괜찮은 일이야? Nie가 방송 올리려고 해요. 그냥 정보로 wysp 한 번씩itter 일단 짜증나서 정보로 이동합니다. 음, 또 이걸 끄는 한 번 하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완전 개판이네 강도라도 든 것 같네 방아쇠 손가락 올려 브이 강도라도 든 것 같네 강도라도 든 것 같據 강도라도 CARY Doom 이 개새끈 메일을 받아야 한다고 스튜디오에서 알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매일 수백만의 숨을 보는 거라고 수백만 내가 윗나마일리나야 또 그 처음에 여왕 빨리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럼 같이 전략 먹어줄게 하나도 야 이 새끼야 윗나마일리나를 건드리면 날 툭툭되는 거야 빨리 날 좀 꺼내줘 아 재밌는데 리나에게 니가 정신나간 배드랜드 출신 바이커들과 아마추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부터 널 팔로우했어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유일한 주식이야 멋진 콘텐츠 고마워 열 수가 없는데 니가 비디에 몸과 영혼을 갈아넣고 있다는 거 알아 너의 열렬한 펜 에드가 투 귀엽네 나도 펜네토 태워버리지 말 걸 그랬나 이 편지 완전 진심이네 중요한 것 같으니까 가져다 주자 눈의 위원을 벽라 튀 dés여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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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nnouncem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날 틀어줄 거야? 아니면 그냥 혼자 딸 치러 왔어? 진심이야, 에드가? 진짜 이래야겠어? 에드가 봤어. 누군데? 너 야투 안 했어? 흠, 정신 차리게 하려면 세게 나가야겠어. 나중에 다시 얘기해. 이 자리에 대해 더운 상황이야. 이 자리에 대해 더운 상황이 아닙니다. 이 자리에 대해 더운 상황이야. 이 자리에 대해 더운 상황이야. 그럼 무슨 소명인지에 대해 더운 상황이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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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그래. 내 다음 비디도 기대해. 뭔가 너무 쉬운데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.